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 안전한 1등급에 이르는 게 영어 영역에 고정됩니다 공부 좀 해본 내가 말한다 N수생 3원칙 저도 사실 제수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제 첫해는 고려대를 갔다가 반수를 해서 서울대로 옮겨왔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제가 반수나 제수만 해본 게 아니고요 제가 사실은 제수 종합반수 타임도 진짜 오래 했습니다 여러분들 N수를 준비한 학생에게 뭔가 캐스트를 찍어달라 부탁을 받아서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너무 여러 가지 얘기하면 사실 소득이 별로 없으니까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첫 번째 말씀드린 원칙 사람이 바뀌어야 성적이 바뀐다 제가 제수 종합반에 근무를 오랫동안 해보면요 그러면 성적이 고등학교 3학년 원래 평균 성적 있잖아요 고방향으로 수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말에도 보면 수능 점수를 치면 평균적인 내 실력보다 살짝 올라가는 애들이 있고요 또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재밌는 게 그중에서 제수를 해서 성공한 사례를 보면 사실 원래 나왔을 그 실력보다 떨어졌던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자기 자리를 대부분 찾아갑니다 그래서 원래 받았던 성적을 받아서 만족을 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평균적인 어떤 성적보다 살짝 끝에 올라가서 더 욕심을 내서 내가 더 먼 배팅을 해봐야겠다 내가 막판에 이렇게 올라갔으면 재수까지 하면 얼마나 올라가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냥 고등학교 평균 성적으로 회귀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를 말하는 걸까요 보통은 보면은 자기가 살아온 삶의 성적표가 수능 성적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성적이 정말 재수 3수 하면서 바뀌려면 사람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야 돼요 일단은 제가 보면은 제가 담임 오래 하다 보면은 얘는 원래 공부 열심히 했던 애가 아니야 근데 성적을 정말 쭉 하고 끝을 모르면서 올리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진짜 실력이 원래 부족했기 때문에 할 일이 많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다른 일이 할 시간이 없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옆에서 아우라가 느껴집니다 무섭다 말걸기가 좀 너무 미안할 정도로 무섭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열렬히 공부를 하겠네요 그리고 이거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쭉 가야 돼요 우리가 무슨 장거리 달리기에 비유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장거리 단거리처럼 뛰어야 되는 게 공부거든요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중하고 모든 신경을 공부에 바치고 심지어 내가 이런 얘기하면 좀 돌맞을 수 있지만 너희들 공부 스트레스 어떻게 푸니 공부 스트레스를 공부로 푸는 그런 단계가 돼야 성적이 완전 바뀝니다 공부 스트레스를 공부로 푸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 공부 중에도 보면 재미있는 공부가 있고 좀 재미없는 공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가 오늘 공부가 좀 안 된다 그러면 재미있는 공부 쪽으로 가는 거지 그게 어떻게 가능해지냐면 다른 삶의 즐거움이 다 없어져야 돼요 살면서 즐거움이 별로 없어서 내가 보는 이 텍스트 이게 그나마 재미를 주는 그런 환경이 되면 여러분들은 공부 스트레스 공부를 풀게 됩니다 제 친구 중에 저와 같이 제수했었던 그런 친구인데 지금 판사인 친구가 있거든요 얘는 정말 대학교를 들어가서 사법고시를 준비 그때 사법고시를 준비했는데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보면 말이 잘 안 통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공부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사실 우리가 공부 책 속에서 보는 그런 세계는 굉장히 정형화된 세계고 원리 원칙이 딱딱 지켜지죠 그죠? 조금의 논리적인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수능 공부 오래 하다 보면 자꾸 사람들과의 대화가 잘 안 돼요 너? 그 말은 꼭 오답처럼 느껴지거든 말하자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좀 논리적으로 벗어나게 되면 굉장히 거슬립니다 그러면서 지적을 하게 되고 그럼 좀 이상해지죠 그죠? 현재 실제 세계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완전히 몰입해서 사회성은 거의 상실할 정도까지 공부해줘야 돼요 그래야 성적이 바뀝니다 완전히 달라지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도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예전에 한두 시간 공부하면 좀 쉬어줘야겠다 그게 아니야 하루 날 잡아서 내가 맥스로 풀로 집중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공부할 수 있는지 스스로 한번 테스트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 내가 여섯 시간이 가능하구나 그러면은 그때부터 기준이 바뀌어요 여섯 시간 안 하고 한두 시간 하면 깨작깨작한 것 같고 아 이거 공부한 게 아닌데라는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그 기준이 바뀌는 어떤 계기 여기 있어야 됩니다 절제 또 절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나마 공부가 재밌으려면은 다른 게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적으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그러다 보면은 계속해서 남잖아 그래서 무한히 살면은 너희는 무한한 부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그냥 공부가 그나마 제일 재밌어요 PC방? 망한지름길이죠 휴대폰 게임? 뭐 유튜브? 저도 유튜브 보면요 갑자기 해가 떠요 저 분명히 저녁 때 핸드폰 잡고 유튜브 틀었는데 갑자기 해가 뜹니다 밤을 샜다는 얘기죠 절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재미 자체를 완전히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취약한 게 언제냐면은 모의고사 보고 난 다음 날 야 아니 모의고사 본날 본날이 진짜죠 모의고사 그것도 또 시험이라고 그것도 시험이라고 또 해방감 느끼면서 잘 지냈니? 친구들 만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희들한테 그거는 허락된 게 아니에요 그게 한 번 즐겁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아 나는 적당한 휴식을 취했어라고 정당화를 시키게 되는데 그 적당한 휴식이 점점 빈도가 잦아집니다 이거를 붙들어 매셔야 돼요 아예 그런 재미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했던 이유 또 앤수했던 이유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뭐야?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그런 후회가 남아서 한 번 더 해보고 세 번 더 해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후회가 남아서 후회를 남기지 않으시려면 아예 절제를 하십시오 단 친구를 직접 만나는 것보다는 전화통화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화통화까지는 해라 대신에 만나서 막 재밌게 놀면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람 뇌가 기억합니다 그 쾌락을 해방감을 기억하기 때문에 점점점점 그 빈도가 들어요 뭐 재미있는 웹툰을 본다 이런 것도 다 절제하셔야 돼요 아예 그런 즐거움을 몰랐던 사람처럼 아예 그냥 깡촌에 있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공부에만 매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후회가 남지 않죠 왜? 좀 현실적으로 타협하고 적당히 쉬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고 적당한 휴식은 잦은 휴식을 부를 뿐입니다 끝까지 절제를 웬만하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재수 종합반 담임하면서 어떤 애가 있었냐면 그 친구가 제 캐스트를 보지는 않겠지만 어떤 여학생이 있었는데 얘는 클럽을 가서 스트레스를 푼대요 근데 엄마가 그것도 허락을 했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클럽에 너무 자주 가더라고요 결국 결말은 제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 성적이 한 번 또 정점을 찍어요 그러면 아이 됐다 라고 생각하고 자만하고 난 성적이 나올까 노는데 그 다음부터 떨어지는 속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능이라는 게 어쩌다 운이 좋으면 우리 약점을 좀 덜 건드리는 시험에서 시험이 점수가 껌충 뛸 수도 있어요 정말 재수가 좋으면 근데 그거 한 번 정점 찍었다고 방심하고 있으면 방심 안 해도 떨어지는데 더 떨어지죠 그래서 성적이 떨어집니다 절제 또 절제 또 절제 또 절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듣기 싫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제수도 해봤고 제수 종합반 도 해봤는데 계속 끝까지 절제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립되면 좀 힘들어 그러니까 제수 종합반을 다니면서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아예 안 한다 그러면 좀 위험해요 소통은 하시는데 전화 통화나 아니면 가족과의 소통 아니면 선생님과의 소통 그러니까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친구와의 소통이 아니라 다른 걸 좀 대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너무 고립된 생활을 하고 독학제수 효과가 좋은 사람도 있지만 혼자서 고립된 공간 속에 계속 있다 보면 약간 좀 뭐랄까 정신이 조금 맛이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제가 제수 종합바만 항상 어떤 애가 와서 이런 얘기래요 선생님 제가 지나갈 때마다 애들이 쑤긍거리는 것 같아요 남들이 재욕하는 것 같아요 이거 망상이거든요 이거 시작된 겁니다 이미 늦은 거예요 이 친구 나타나면 올해도 있네 매년 있더라고요 정신건강 망가뜨릴 정도까지 고립되지 마세요 어떤 식으로든 소통을 하고 하시되 만나서 재밌게 놀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런 거 뭔가 짜릿짜릿한 즐거움 이런 거 절제하셔야 돼요 짜릿짜릿한 건 마약이죠 마약은 어떻게 돼요? 더 큰 자극을 더 자주 원하게 돼요 그런 망가진 지름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의지라는 게 굉장히 약해요 즐거움과 효율성을 추구하게 돼 있어 스스로를 망가뜨리지 마세요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일일 비하지 마라 감정은 사치다 우린 사실 뭐 재수생들은 로봇이라고 생각해야죠 이게 왜 그러냐면 시험 잘 봤다고 즐거워하는 것도 바보 같은 짓이죠 즐거워서 흐흐 들 떠서 공부하면 또 성적 떨어지죠 또 시험 못 봤다고 좌절하는 것도 바보 같은 짓이죠 이게 뭐야 모의고사인데 그치 실전도 아닌데 시험을 못 보면 야 내가 약점을 이렇게 많이 발견했네 요것만 내 걸로 만들면 나는 향상될 수 있겠다 약점을 와 이렇게 많이 발견했는데 많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죠? 저는 공부할 때 그랬어요 모의고사 틀리면 너무 기쁜 거야 정말 틀리가 너무 힘들었는데 한두 개 틀리면은 야 이제 약점을 발견했다 진짜 여러분들이 제가 뭐 잘난 척이 아니고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되잖아요 플래터 효과라고 하는데 우리가 고점으로 쭉 이동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려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찔끔 밖에 안 올라요 원래 오를 구간도 별로 없었고 그치? 그럼 그때 되면은 모의고사 한두 개 틀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약점을 발견하고 기쁜 거야 야 드디어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아야 되는데 바늘을 이렇게 많이 찾아야 되는데 너무 기쁜 거야 이때가 되면 그렇게 기뻐할 일을 여기서 실력이 모자라서 이만큼 부족한 부분을 찾아냈다 여기서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미래에는 되게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수능 전에는 많이 틀리는 게 좋아요 그렇게 정신 승리하는 거죠 그죠? 정신 승리 그리고 마인 컨트롤이 중요하잖아요 아 반대로 정말 틀렸으면 좋다 그리고 또 뭐냐면 너무 잘 보면은 아 난 여기서 즐거우면 안 돼 계속 옥 눌러야죠 사실 그렇거든요 사람이 만족을 하면은 그러면 열심히 안 해요 열심히 안 하고 그런데 다 그래서 자만해서 실수를 경험하고 곤두박질 쳐보고 정신 차려서 다시 올라오고 이 시행착오를 다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좀 적게 견뎌서 그런 경험이 좀 적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시행착오를 굳이 겪고 가면서까지 시간을 낭비해야 되나요? 그죠? 자만하지 마시고 더 다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부작용이 뭐냐면은 저도 평생을 보면 내가 원하는 목표는 대부분 이루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목표에 이르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랄까 약간 허무함도 찾아오고 공허함도 있고 그 다음 뭘 원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순간도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원하는 거를 얻고 그 다음 거를 얻으려고 그러면 또 자만하면 안 되니까 계속 즐거워 목눌러 그런데 들뜨지 말아야지 이렇게 목눌러 하다 보면은 부작용이 뭐냐면 평생 즐거워할 틈이 없어요 내가 전국 1등을 해도 나는 여기서 자만하면 안 돼 여기서 들뜨면 안 돼 그래서 요즘에 의대가 각광을 받으니까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학과에 아니면 원하는 전공이 교수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도 이제 난 즐거우면 안 돼 계속 억눌르다 보면 평생 행복하고 즐거울 일이 없거든 그렇게까지는 되지 말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수생활, 앤수생활 끝나기 전까지는 즐거워할 일도 없고 슬퍼할 일도 없다 즐거워하는 것도 바보 같은 거고 슬퍼하는 것도 바보 감정 사치입니다 회색 인간이 되세요 회색 인간이 되세요 여러분들 제가 영어 선생님이니까 영어 단어를 말씀드릴게요 영어 단어 오늘 공부를 100개를 했어요 좀 줄여볼까요? 10개를 했어요 생판 모르던 거야? 오늘 단기 기억에 집어넣었어 그럼 망각 곡선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한 시간이 지나면 그 중에 절반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나면 그의 또 절반이 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에서 하루가 지나면 일단은 75%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일주일 지나면 또 그 나머지의 절반이 또 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4분의 3은 까먹게 돼 있어요 근데 다음 날 보면 모르잖아 그러면 짜증이 나는 거야 그 짜증이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잊어버리게 됐잖아 그치? 잊어버릴 줄 알았잖아 그러면 잊어버릴 줄 알았는데 잊어버렸는데 이런 자세로 가야죠 그래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내가 단어하고 뜻을 합쳐서 소리내어 20번 읽고 체크 한번 해야지 규칙을 지키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arrive 도착하다 arrive 도착하다 소리내어 20번 읽고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그만이지 이거 갖고 짜증을 내는 순간 공부하기 싫어져요 감정을 개입하면 공부하기 싫어져요 그러니까 로봇처럼 회색 인간처럼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만 생각하셔야 되고 내가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까먹을 거라는 걸 예측하셔야 되고 까먹을 줄 알았는데 진짜로 까먹었네?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규칙에 따라서 하는 거죠 모르는 게 있으면 부딪히고 부딪히다 안 되면 해답 보고 해답해서 이해 안 되면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선생님이 이해를 못 시키면 다시 한번 설명해봐 이렇게 시키고 될 때까지 해서 내 걸로 맞는 다음에 그 다음에 7회 반복 이런 식으로 규칙에 따라서 루틴에 따라서 하는 거지 우리가 감정은 진짜 사치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 우리 뇌가 바보예요 이 밖에 힘들다 짜증난다는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언어가 여러분 지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힘들 때는 표정을 일부러 밝게 지어보세요 제가 이 표정을 지으면 좀 토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일부러라도 지어보면 뇌가 바보이기 때문에 속습니다 아 얘는 기분이 좋구나 기분 좋은 모드로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미친 소리 같겠지만 사실 이게 본능과의 싸움입니다 본능과의 싸움이고 이거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그러면은 내 본능과 감정을 얻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성공한 사람들이 성적을 얻어낼 수 있죠 물론 능력이 뛰어난 애들은 눈만 껌빡껌빡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전국 1등 하는 애들 보면은 눈만 껌빡껌빡하는데 다 이해하고 다 알아들어요 얘네들 완전 천재야 그러니까 걔네들하고 동의시하지 마시고 내가 머리가 좀 부족하면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다른 거 할 생각이 없고 그리고 또 다른 거 할 생각도 안 들고 그리고 또 뭐랄까 또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나는 원래 즐거움을 몰랐던 사람처럼 살고 또 슬퍼하지도 않고 짜증내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내가 해야 될 일만 계속 집중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끝나 있는 거죠 너무 오래 하면 사실은 좀 인간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긴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효과를 내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전달이 잘 됐을지 모르겠는데 사람 완전히 바꾸세요 여러분들 내가 공부라는 행위를 시간을 길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적이 오를 거라고 착각하는 거는 내가 매일마다 걸어다니기만 해도 몸짱이 된다고 착각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집중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집중력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절제 또 절제 단지 내가 보는 텍스트의 일부분만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상태 공부 스트레스는 공부로 푸는 그런 상태를 만드세요 그리고 즐거워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마라 감정은 사치다 여기서 저는 앤수의 요령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의 안전화 1등을 만드는 고정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